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자 화면 가릴게요 이번에는. 화면 켜고 할게요 그냥. 어차피 이것도 거의 다 아니까. 야 차 부숴보지 마요 좀 가만히 있어. 아 실격 처리한다 진짜. 아 아이키를 세팅 안했어. 아 아이키! 아이키를 안했어 나 실수했어 이거. 아 망했다 이거 아이키를 세팅 안했어. 아이키를 안해가지고 지금 망했어 이거. 아 아이키가 안돼. 아 망했다 이거. 아이키를 안해가지고 지금 망했어 이거. 아 아키를 안해가지고. 아 아키라. 아 오케이. 아아아아 기절을 성공했어. 씨브레 나이스. 아 씨브레 성공했다. 아 진짜. 거의. 시간 다 되갔는데 성공했어 오시오 오시오 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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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끙끙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일단 여기서 중부해야겠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까지 중부한다 생각하자 와 온거같은데?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뒤에와서 뒤에 뭔가왔는데? 야 쟤 뭐야? 어 쟤디 뭐야? 뭐야 온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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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 나는 꼴이 난데 오케이 자 꼴이 났시면 안됩니다. 이거 꼴이 났으면 김태가 승리에요. 그냥 오케이 못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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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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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꼴이 났으면 김태가 승리에요. 자 꼴이 났으면 김태가 승리입니다. 맞죠? 컴온 컴온 컴온! 지브레건 레전드다 진짜 와 이걸 또 이렇게 이긴다고? 와 개심 레전드다 이거 진짜 오시오! 컴온 컴온 컴온! 도발해야지 오시오 아 크키키키키키키키키... 컴온 컴온 커맨 juu 2015 ți 끙의 대장 골이 내면 응 테카니가 이겨 코就是說 모ạn 구 Tennessee 마 marble 개신 . 또 시용 귀 로mun 왕지 롸ania Cont photograph 으아,,, 으아,,,,,, 하아,,,,,, 으아, contributions 말도 안 된다!! 진짜 아아 아아 이거 지금 아니 저기 리셋지점에 아니 저기 리셋지점에 점프하고있냐 15에 아니 저기 점프하고있을지 생각도 못했어 진짜 리셋지점 점프하고있어 와아 그것도 3명이나 나 아무도 없는줄 알았어 와 리플봄 와 레전드가 진짜 미쳤다 존나네 웃긴게 근데 또 도망가는것도 진짜 기적으로 도망갔어 초반에 맞지 얘들아 봐봐 계속 실패했어 계속 실패해갖고 이거 봐봐요 계속 도망 못갔단 말이야 맞지 실패해갖고 도망가는것도 계속 실패했어 내가 초반에 나 지금 질뻔했는데 시브리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빠지고 이지라 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또 웃긴게 존나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어 근데 또 웃긴게 이때도 31분 41초인데 실패했어 날라갔어 1분 41초인데 완전 날라갔어 근데 중요한게 이제 마지막에 성공해 이제 마지막에 성공해 이것도 와 마지막에 성공했어 와 진짜 잘했는데 와 와 와 와 마지막에 일로와가지고 이제 도망간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 존버해 시골에 아 근데 이제 또 애들이 여기 와 이제 중요한거야 와 나 진짜 내려가는거 잘했는데 이거 잘 떨어졌어 잘 떨어졌어 밑에 여기서 이제 한 3분 존버하고 여기서 3분 존버했어 맞지 여기서 3분 존버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 앞으로 땡겨볼게 요쯤에 오더라 갑자기 빨간색이랑 저기 얘네들 얘네들이 왔어 이거 봐봐 빨간색이랑 구리 개굴 끙끙이랑 얘네 구리가 왔어 어디로 오는거야 얘네 근데 내려와 그것도 잡으러 왔단 말이야 와 잡힐 뻔했어 이것도 위에서 두마리가 와가지고 존나 개졸았어 두마리가 여기 와가지고 와 부들부들했다 진짜 안되겠다 그럼 저 밑으로 도망가자 했지 그리고 또 중요한건 잘 도망갔어 일로 날라가가지고 뭐지 존나 웃긴게 여기로 도망갔어 한 번에 와 그래가지고 어 개이득하면서 원래 요 밑으로 떨어지는데 요 위에 또 하필 올라와가지고 오케이 개이득하면서 와 꼬린 지점 안으로 아예 들어가버려 왜냐면 꼬리나면 내가 이기니까 맞지 이렇게 해갖고 나 이긴줄 알았어 진짜 왜냐면은 요기에 와도 나는 뒤로 빠져갖고 이센트하자 이 생각이었거든 어차피 나는 요기서 누가 여기로 오더라도 어차피 꼬린 지점인데 봐봐요 꼬린 지점을 지금 지나쳤어요 꼬린 지점 지나쳤죠 원래 꼬린이 안 이게 빵구레기라서 지금 제가 꼬린이 안됐죠 그래갖고 지나쳐갖고 여기 아무도 못올거라 생각했어 근데 오더라도 난 뒤로 빠져가지고 리셋한 다음에 다시 리셋 지점으로 출발 지점으로 다시 가자 이 생각이었지 근데 이 출발 지점에 또 있네 중요한게 그 생각을 못했어 출발 지점에 있을거란 생각을 못했어 땡기면 애들 옵니다 여기서 이제 밥종빈 저분이 여기 오기 위해서 막 진짜 잘보세요 또 와 중요한거는 어떻게 왔냐 이거 와 저 넘어갈 생각있어 미친 진짜 1분 남기고 성공했어 봐봐 지금 8분이거든요 8분이죠 1분 남기고 성공했어 이거를 와 이걸 넘어간다고 어 미친 와 근데 뒤로 빠진단 말야 작전대로 안되겠다 이건 뒤로 빠져야겠다 작전대로 뒤로 빠져요 그리고 중요한건 이제 긴트카는 리셋이 됐죠 리셋이 되면서 여기로 와요 오케이 이겼다 이건 이러면서 어 뒤로 다시 가는데 와 깜짝놀랬어 뒤에 있길래 아 터치당할 뻔했죠 이것도 터치당할 뻔했 터치 안당했어요 이것도 터치당할 뻔했어요 와 여기서 터치당할 뻔했고 여기도 있어 와 와 야 몇초 남기고 터치당했냐 10 17초만 넘어파면 되는데 와 가둘이다 아 안돼 아 아 15초 남기고 아 15초 남기고 말도 안돼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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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